자 이제 오늘 둘째 시간은 326쪽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교재는 327쪽 상호주의권 생략하고 바로 2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외국인 취득 보유 신고 요건데요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 이 취득의 이유가 매매 계약이 아니고 공급 계약도 아닌 다른 이유로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돼요 이를 취득 신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의 이유가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이라면 이걸 무슨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취득 신고라는 거예요 취득 신고 이거 개념이 달라요 취득 신고 그럼 취득 신고가 있는데 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의 이유가 어떤 이유로 취득했느냐 취득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눠져요 계약으로 취득했느냐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느냐 계약 외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계약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니까 교환 계약으로 취득했다든가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아닌 이유 계약이 아니니까 상속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든가 또는 경매로 또는 판결로 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렇게 해서 또는 법인의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했을 때 그래서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도 다 취득 신고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한국 사람 내국인인 경우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취득 신고 의무가 없고 외국인만 적용되는 거죠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을 우리 돈 많다 해서 우리나라 걸 다 사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외국 사람한테 예속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 공급 계약이면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끝 더 이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매매계약 공급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매매계약 공급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양가를 1번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거기다 별표를 두 개 놓으세요 신고 대상 부동산 매 신고기한 법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원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인데 가로열고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가로닫고 그 말은 매매계약과 공급 계약은 제외한다 즉 매매계약 공급 계약을 제외하니까 결국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해서 교환계약과 증여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인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라는 것은 취득 신고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취득했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서는 매매계약 공급 계약인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요게 바로 법제 3조 1항 각호에 대한 계약은 제외한다 했을 때 그 계약이 바로 매매계약 공급 계약 요거를 뺀 나머지 증여계약 교환계약 이런 경우 외국인 등은 별도로 취득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하는 방법 반가로 이번 나와있네요 모두 별표 하나 신고하는 방법은 취득 신고서라는 소식이 있어요 취득 신고서에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한 중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제출은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 제출해도 됩니다 만일 증여로 취득했으면 증여계약서를 복사해서 교환이면 교환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한다 그 말이 되겠죠 하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 가로열고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신고할 때는 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신고서라는 것을 신고관측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때 서류가 증여계약서 또는 교환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서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나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첨부서류인 증여계약서 교환계약서 4번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 별도로 신고관측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계약서나 교환계약서 4번은 14일 이내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또는 팩스로 신고관측에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리내 신고 이와 같은 외국인의 치득신고는 대리인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문서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결국은 신고관측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대리신고할 때는 신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을 신고관측에 내보여야 되겠고 신고에 관한 우임한 외국인의 우임장과 신분증명서도 역시 복사해서 신고관측에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고관측에 곧 조치를 봅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측은 신고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별도로 법인이 신고한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상증명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상증명서 이걸 제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 내용을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신고관측은 첨부된 서류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한 외국인에게 신고 확인증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속물을 발급을 하고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외국인으로부터 취득 신고를 받은 신고관측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 확인증 발급 발급해야 합니다 송부를 발급으로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양가를 1번 계약외로 취득했을 때입니다 계약외니까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 그러니까 상속경매뿐만 아니라 판결 환매권 행사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 원인으로 대한민국 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밑줄 주세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신고 방법 외국인 신고할 때는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 교환계약 증여계약으로 신고했을 때와 신고내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신고서에다가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청을 방문해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첨부하는 서류는 계약 외이니까 신고서에다가 박스를 받더니 329페이지 상속이면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경매매만 경락증명서 사버를 첨부하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지득이면 환매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결이면 판결문사본 합병이면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와 같이 계약 외의 이유로 지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신고서에 같이 첨부하여 신고원증에 제출해서 방문신고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디귿번 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리얼번 리얼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판결문사본 이것이 첨부가 곤란할 때는 일단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신고원증에다 별도로 우편으로 또는 전자 우편으로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 대리인 신고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대리는 신고에 관할 우임한 우임장과 외국인의 신분영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서를 신고원증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대리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죠 그럼 반가로서 신고관청의 조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일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치없이 신고 확인증 신고 확인증을 취득신고 확인증을 신고한 외국인에게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송부를 발급이라고 좀 바꿔놓으세요 그럼 결국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 체계를 6개월이내부터 6개월이내부터 6개월이내로 취득신고 계약외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취득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같으려 계약외인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같으려 신고하는 방법은 외국인 본인이 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계약서 4번 또는 여같은 판결문 4번 첨부해서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했을 때 첨부서류가 곤란했으면 일단 신고하고 14인의 우편으로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신고한청에 제출하면 된다는 거 대리인 신고할 때는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는데 대리인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신고의 권한을 위임한 외국인의 위임장과 외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거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재 330페이지 보면 양가으로서 한번 국적 변경으로 인한 계속 보유신고 별표해 놓으세요 자 이건 뭐냐면 취득신고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별도의 계속 보유신고라고 합니다 계속 보유신고 이건 뭐냐면 한국사람 즉 내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즉 토지나 건축물이나 또는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을 한다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거죠 계속 보유 그럼 계속 보유합니다 라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계속 보유신고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고기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거를 박스로 만들어 놓으세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방법과 같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할 때는 계속 보유 신고서를 신고서 관청에 제출하는데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적이 외국 법인으로 외국 법인으로 변경됐을 때는 신고서의 외국 법인으로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급번 신고하는 방법은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즉 신고할 때는 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외국인으로 또는 외국 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합니다 라는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에 따르는데 전자문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외국인 등이 직접 신고할 때는 방문 또는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를번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 서류 전부가 곤란하면 일단 계속 보유 신고를 한 다음 14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별도로 외국인 등으로 또는 외국 법인으로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14일 이내 우편으로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보유 신고는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자문서로 대리 신고할 수는 없다라는 거 또한 반가루 3번 신고관청에 조치인데요 계속 보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기 상징명서 내용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331쪽 꼭대기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전문서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했으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계속 보유 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계속 보유한다는 신고했다는 확인증을 신고관에게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송부를 발급으로 고쳐 놓으세요 내용은 뭐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지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규정 있었죠 그래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자지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하는데요 이 경우 개업 공인용 회사에 대해서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을 개공의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2쪽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자 이것도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외국인 등만이 토지에 대한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하기 전에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 등만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냐면 네 가지 구역이나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죠 그게 바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가 되겠고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토지가 되겠고요 생태경관 보존을 하기 위한 지역의 토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 생 생물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특별 보호구역의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역 또는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외국인 등은 미리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처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이러한 토지라 하더라도 즉 내국인은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면 돼요 계약하고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우리나라 사람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건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럼 뭐 되냐 외국인은 요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매매 계약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하고 나서 60일 이내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경관 보존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계약은 유효가 돼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나서 매매 계약을 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별도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만일 이게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이런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허가를 받고서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만일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면 60일 이내에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별도로 있다 이거죠 이런 내용을 틀을 잡고서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자 그럼 332쪽 1번 큰 1번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부터 보겠습니다 양거래 1번 허가 대상 토지 반거래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지역 등에 있으면 이러한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이때 계약은 매매 계약일 수도 있고 교환 계약일 수도 있고 증여 계약일 수도 있죠 이런 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밑줄 주세요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즉 그 말은 이 네 가지 구역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토지이면서 동시에 이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같이 지정된 토지인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별도로 받았다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토지 취득 허가는 원칙으로 외국인은 이거 받아야 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군문 생약 구역으로 같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등이 별도로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토지 거래 허가를 토지 취득이라고 좀 고쳐 놓을까요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이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같이 알아 두세요 자 그럼 어떤 구역의 토지냐 그 밑에 박스 1 2 3 4 했죠 첫번째는 군사구역 오른쪽에 333쪽 두번째는 문화재고 보호구역 세번째는 생태경관 보존지역 네번째는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요러 같은 4가지 구역의 토지라 지역을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국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4가지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구역이 지역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즉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와 같은 군문생약 구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군문생약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지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 계약이 만일 매매계약이 되면 매매계약 체계로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 취득한 이유가 교환계약 증여계약으로 취득했으면 취득하고 나서 별도로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또한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 333쪽 박스 밑에 음영 박스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정했을 때는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다 그 말이죠 허가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 신청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인지 신군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동그라미 번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즉 그 말은 시군구청장이 취득에 대한 허가를 해준다면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와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간에 취득하겠다는 합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때 첨부서를 첨부할 때 방문제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전자문서로 취득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첨부하는 서류가 곤란하다면 허가 신청을 하고 14인의 신군관청에 별도로 우편으로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허가 신청은 반가루의 번 대리인도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방문해서 허가 신청만 대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허가 신청서의 제출에 권한을 위임한 외국인의 우임장과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가워 양가루 3번 신고관청의 확인 등 법입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인 시공구청장은 부동산 등기상증명서 내용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가루의 번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합니다 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허가증을 발급받고 나서 그래서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보호구역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지만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마지막 파트가 334쪽 기타상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등의 관리 신고관청은 제3조 1항인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5조 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신고빌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제6조 2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때는 그 내용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허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관리대장 내용의 통보 관리대장 내용의 통보라는 것은 신고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의 통보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신고빌증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의 통보 신고관청은 관리대장의 내용을 그 말은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한 내용을 그 말입니다. 매 분기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시군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그 말이죠.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즉 바로 세종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보장관에게 직접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다는 것은 신고증을 발급했다든가 허가증을 발급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한달에 또 이를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는 한달에 또 국토교통보장관에게 또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를 좀 더 제출로 고쳐놓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외국인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취득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확인증 발급했다든가 계속 보유확인증을 발급했다든가 또는 취득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한달 내에 바로 있는 상급과정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때 신고를 받은 사람이 만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했다든가 또는 허가증을 발급했다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종특별자치시장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고관청으로부터 이어튼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한달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또 보고를 한다. 즉 제출한다. 이런거 알아두면 되겠죠. 벌칙사항도 별표해 놓으셔야 합니다.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군문생약 구역의 토지에 대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든가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군문생약 구역의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까지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여기까지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과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거고 외국인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은 이번 시간에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토지나 건축물이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최초로 공급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한 후 다시 다시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매계약일로부터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 다 적용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외국인 등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지 않고 취득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취득 신고가 아니라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인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지 않고 취득 신고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있지 그 외에 취득 신고임은 없다라는 거 또한 외국인에게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을 했을 때는 이때는 취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신고라고 한다라는 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는 거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경매로 취득했거나 판결을 취득했거나 또는 환매권 행사를 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합병을 통해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취득 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 외국인만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셔야죠 또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서 계속 보유하더라도 이는 계속 보유 신고 의무가 없고 외국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계속 보유하는 때는 국적을 외국인으로 바뀐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국적을 외국인으로 바꿔서 계속 보유합니다 라는 계속 보유 신고 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라고 주의할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갖고 있다가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변경해서 계속 보유할 때는 계속 보유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 또한 우리나라 산과 달리 외국 사람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토지를 지득하고자 할 때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토지를 지득하고자 할 때 생태경관 보전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야생생물 특별 보호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취득하기 전에 먼저 취득해도 됩니까 라고 허가를 신고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허가 받지 않고도 그냥 취득해요 다만 계약하고서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이러 같은 구역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미리 신고 관청으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취득허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취득허가 취득허가를 받고서 계약을 해지만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데 그 그리고서 계약을 하려면 계약 이 계약이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 후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취득한 이유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교환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취득했으면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 취득 신고 취득 신고라는 것을 외국인은 또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구역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한 지정이 돼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같이 지정됐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외국인 등은 별도의 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것만 알아두죠 허가 받자고 계약을 했으면 효령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도 무효 그리고 처벌은 2년 이하의 지격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등에 한 문제 맞히는 거 공부했어요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335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거래 허가제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뭐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